탁월한 스포츠 스타가 경기에서 컨디션 난조로 맥없이 경기에 패배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평소에 아주 우수한 실력을 자랑하는 수험생이 컨디션 난조를 통하여 대학 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력파 가수가 무대 위에 오르는 무대 공포증으로 인하여 노래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가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듣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인하여 이들은 다 있는 자리에서 다 실패하였던 것일까요? 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쉽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슬럼프가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는 슬럼프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슬럼프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부진 상태가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상황 이것을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네, 슬럼프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삶을 후퇴하도록 만들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에게 슬럼프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슬럼프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슬럼프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슬럼프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몹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죠. 식사 때 식사기도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책을 펼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차디차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먼 거리에서 하나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이든 내 삶의 리듬의 슬럼프이든 이 슬럼프를 잘 대처하고 극복하면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펼쳐지지만 이 슬럼프를 가볍게 여기고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슬럼프가 찾아올까요? 왜 우리에게 큰 슬럼프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리듬을 깨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피로 누적이다. 심리적 압박이다. 일에 대한 부담감이 과중에서이다. 성공을 향한 조바심이 컸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문제가 나를 짓눌러서 내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또 해결책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제일 처음에 일단 멈추고 쉬어야 한다. 피곤해진 마음과 육체를 쉬어야지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과거에 이 같은 경험을 했을 때 극복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원칙을 정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식어져버리고 끊어져버린 열정. 이 열정을 회복할 때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슬럼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비상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열정이라는 것. 뭐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열정은 다시 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뛰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정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피어오를 때 소극적이고 약해졌던 마음이 적극적이고 강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삶을 진치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슬럼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내 삶의 리듬이 깨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열정을 회복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 열정을 영어로 패션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엔수시아점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 엔수시아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유래되어 왔는데 엔데오스라는 헬라어 하나님 아내라는 이 단어에서 열정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유지하고 꺼져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시 거할 때 식었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다. 성경상에서 열정이 강한 사람 이 갈레비라는 인물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갈레비라는 사람 이 등장인물의 갈레비 나왔던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급하여서 43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릴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제 1세대 리더인 모세가 죽고 그 2세대 바톤을 이어받은 여우수와가 드디어 가나한 입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토록 바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에 입성해서 그 토착 세력들과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배경에도 가나한 땅을 거의 다 정복했지만 아직 남은 잔존 세력들 이 토착 세력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수고했던 지파들에게 여우수와는 각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하고자 했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고자 하는 그때 이 갈레비라는 리더가 여우수와에게 청원을 요청합니다. 그 청원이라는 것 어떤 청원일까요? 조금 아까 8절의 말씀에서도 나오고 신명기 1장 36절과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제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우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우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레베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닿는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레비 여우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넣어 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갈레비 40대 때 가네스바네아에서 모세의 명령을 받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속에 속해서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특수 미션을 부여받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안에 들었던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지도자들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만약 그들에게 갔다가는 우리는 그냥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죽고 말 것입니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우수와와 갈렙은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그들이 크고 강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우리들에게는 있고 그들에게 없는 여우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갈렙이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 모세,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밟는 곳마다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네가 어떠한 땅을 가나한 땅에 들어가 어떠한 땅을 밟든지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약속의 선물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민수기 14장 24절과 신명기 1장 36절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세가 된 나이였지만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의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 땅을 정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청원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갈렙은요, 자기가 받을 땅의 분깃을 얻기 위하여 이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요청하는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직 미정복된 땅입니다. 평야지대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평야지대가 아니라 아직 적과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의 땅이라는 것이죠. 미정복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 그리하면 제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겠노라고 이렇게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85세 나이는 있던 열정도 식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어떻게 갈렙은 열정이 가득하고 기백이 충만했을까요? 시간의 흐름 속에 기력도 체력도 영역도 다 소진되어질 법도 한데 그는 거꾸로 예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기력이 새할 법도 했지만 그는 열정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달라고 여우수아에게 청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시들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새겨진 자는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피어나려면 여러분, 내 안에 식었던 열정이 피어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허락했단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요 현실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열정이 식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에 너의 자수는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너의 자수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났지만 약속의 말씀처럼 일이 되어지지 않자 자기 자손이 태어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뒤로하고 이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이 아닌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높이 드리워진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열정은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준단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란다라는 이 말씀 이 확신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열정이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참 안타까운 내담자를 한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담자는 신대원 입시를 보는 예비신 학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주의 종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삐뚤러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잘 훈련받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학생의 임원을 하셨고 또 대학에서도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 받으면서 세상적인 문화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정말로 선키스트 영적으로 아주 순수한 예비신 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했는데 한 번 낙방을 했어요. 두 번 낙방을 했어요. 세 번째 낙방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자신과의 관계도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고 자존감은 바닥이 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섭섭함이 가득한 채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던 터라 그 누구보다도 그 형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위로했고 그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이 불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약속의 말씀 소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면 지금도 변함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간직하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형제님이 계속해서 신대원 입시를 희망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식어진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열정이 식은 채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하고 삶의 의욕도 없는 채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지금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갈렙은 40대 때의 가데스바네야에서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나서 45년이 흘러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나는 기력이 왕성합니다. 나는 그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을 만큼 열정이 충만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85세의 나이 요즘 100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85세의 나이는요 결코 젊다라고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물론 건강할 수 있는 나이지만 뭔가 의욕적으로 진취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나이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지고 후세에 잘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충만하고 기력과 열정이 가득했던 이 갈렙 이 갈렙은 왜 이렇게 강력한 열정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이 헤브론 땅이라는 이 산지 12절에 말씀해 보면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안학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학자손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열정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인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돈을 주고 산 땅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땅입니다. 그리고 아내인 사라가 죽을 때 이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그 아내를 장사 지낸 곳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땅에 묻혔고 이삭과 리부가도 그 땅에 묻혔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름다운 민족으로 서기를 바라는 비전을 아브라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갈렙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예배의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땅입니다. 우리 민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는 이 비전을 갈렙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력이 쇄하지 않고 열정이 가득했고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피어나려면 나이와 세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비전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울 수 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겪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40대 후반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갱년기라는 것을 중년 남성이 앓고 있는 이 갱년기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력이 쇄하고 여성으로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잔소리도 심해지고 감정의 기복도 있다 보니까 드라마나 이런 것들 얘기만 들어도 조금만 그래도 눈물이 나고 울컥거리고 감정이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가장 갱년기 증생에 컸던 것은 청춘이 지나가고 있구나. 인생의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청춘이 지나가고 있구나. 젊은가는 이제 꺾이는 인생을 살고 있기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왠지 모를 이 뭉클한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이 저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이렇게 제 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사역의 대표 장로님께서 책을 한 권 들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교회에 예배가 없으면 방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신청을 하고 제가 밖에 가서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책으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이거는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만 제가 선물로 나눠주는 책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이 책 속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책을 편지와 함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8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지금도 배우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특히 제가 섬기는 이 시니어 아카데미에 당신도 80세의 노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그 열정이 일어날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느꼈어요. 장로님은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늙지 않았구나. 열정이 쇠하지 않았구나. 열정이 식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이겁니다. 노인실버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낸 대동화 전쟁과 유기호와 보릿고개와 여러가지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동년배의 실버 세대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받으셨어요.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당신도 연세가 많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버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령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은 열정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 식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세월이 흘렀다고 갱년기가 찾아왔다고 내 열정이 식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열정이 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꿈 갈렙은 자신을 세월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내어 맡겼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굴의 주름과 나이에 여러분의 열정을 가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는 세월 속에 여러분의 열정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제 나의 세대는 끝났지. 나의 전성기는 이미 흘러갔지. 이제 나는 황운이고 지는 해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절정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청춘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열정이 불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체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기 딱 좋은 나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인생의 절정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청춘이 지나갔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갈렙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85세가 된 나이일지라도 다시 한번 그 열정이 불일 듯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다시 피어나려면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싸워야 우리는 다시 한번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건절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안학자손들을 물리쳐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조건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 땅에 있는 이 안학자손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의 말이라는 사실을 1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 열정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 청춘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열정의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나도 그 열정에 전염됩니다. 강력한 열정의 책을 읽었을 때 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불일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비전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0일의 기적 여러분 참여하셨나요?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성경일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90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공동체 순장님 한 분이 순원들의 간증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순원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성경일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일 이상 새벽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90일 동안 새벽 예배를 완주했고 성경일동을 마쳤다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원들 특히 순장님의 격려와 또 이끌어주심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달려왔기 때문에 제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삶의 의욕도 없고 열정도 사그라든 채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이끌고 나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뭔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폭발력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내 안에 열정이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발걸음을 함께 내딛을 때 우리 안에 열정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약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던 우리의 열정이 깨어나게 하시고 식어 있던 우리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독수리쳐 날개쳐 올라가는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